네 안녕하세요 엘리 싱가포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김선호입니다 네 지금요 지금 꾸며주셔가지고 거울 보는데 드라이 예쁘게 해주셔서 마음에 든다 뭐 생각하고 하고 있었어요 어 라비 범 이라고요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행복해 웃음 표시에 있어요 띡띡 한지평 피티했어요 하체 운동 엘바길 멤버단한테 고생했다고 문자였습니다 저녁먹기 쌀떡 어제 먹었어요 밀떡을 강아지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항상 좋은 생각을 갖게 해주세요 팬분들이죠 네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